LG전자가 회사 내의 사무 업무에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LG전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영업과 마케팅, 구매, 회계, 인사 등 12개 직군의 총 120개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업무에 이 기술을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.